안녕하세요. 고비용 레그시 DB는 이제 그만. 4세대 포스트그레스 알아보기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커스터머 엔지니어 전병찬입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로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객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기술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고객분들은 기존의 레그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현대화하고 오픈소스에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표준화 측면에서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왜 포스트그레스일까요? 포스트그레스는 오픈소스일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높은 이식성과 라이센스로부터 자유로운 비용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용제품군 수준의 풍부한 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익스텐션의 생태계를 통해서 상용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포스트그레스는 수십 년간 이비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예를 들면 카드 결제, 페이먼트, 주문과 같은 운영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많은 견고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용제품군에 대한 고비용의 의존성을 없애고 포스트그레스와 같은 표준화된 인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신다면 더욱 집중해서 이 세션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위한 포스트그레스 호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알로이 디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로이 디비는 지난 5월에 프리뷰로 런치가 되었는데요. 알로이 디비를 프리뷰 기간 동안 사용해본 플레이드 사례를 통해서 더 흥미로운 알로이 디비의 기능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알로이 디비에 대한 DMS 서비스 지원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알로이 디비의 실균 기능들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로이 디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는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검토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용 등급의 기능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플랫폼을 재편하는 것은 그동안 다소 어려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성능, 가용성, 그리고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로 포스트그레스의 베큐 작업이나 디스크 메모리 에러와 같은 리서스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객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AI ML 기반으로 한 운영 및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AlloyDB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lloyDB는 탑티어 광경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맞는 오픈소스 호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AlloyDB는 더 높은 성능과 더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을 위해서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완벽한 호환성에 더해서 구글의 혁신적인 인프라를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AlloyDB는 퍼블릭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고 근시일 내에 GA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AlloyDB는 트랜잭셜 워크로드에 대해서 표준 포스트그레스 대비 4배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바로 포스트그레스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구글 자체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분석 쿼리의 성능이 포즌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 대비 최대 100배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AlloyDB는 컬럼널 엔진을 통해서 분석 쿼리를 위해 빠른 스캔, 조인, 그리고 집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메모리 컬럼널 엔진을 통해서 단순히 쿼리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컬럼널 엔진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키마 변경,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보다 빠른 쿼리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워크로드 패턴을 학습하여 자동으로 컬럼널 엔진에 할당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성과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lloyDB 고객분들은 메인트넌스 시간을 포함하여 4.9의 높은 가용성을 가져가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와 부하에 관계없이 60초 이내에 데이터베이스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복구를 수행합니다. 단일 리전 내에 멀티존 구성으로 리전 내 장애에 따른 페이로봇이 데이터 손실이 전혀 없는 제로 RPO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크기 조정과 데이터베이스 메인트넌스 수행에 따른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AlloyDB는 매우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요청에 대해 최대 1,000개의 vCPU까지 수평 확장을 하실 수 있고 쓰기에 대해서는 선용적인 확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검증된 구글 네이티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었으며 수평적 확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토 파일럿을 통한 운용 관리에 대한 용이성입니다. AlloyDB는 백퓸 처리, 메모리 관리, 다계층 스토리지 티어링,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뛰어난 기본 성능과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는 Columnal Cache,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동화된 관리를 제공합니다. AlloyDB는 PostgreSQL 14 버전을 기준으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플래그와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피지 어드민 툴, 익스포트 임포트를 위한 피지 덤프와 같은 운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코드 변경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AlloyDB는 예상이 가능한 매우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제공합니다. 라이센스 비용이 없고 별도의 IO에 따른 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고 스토리지의 경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더 이상 스토리지 프로비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저장된 데이터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를 통해 비용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레이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드 사례는 데이터 애널리틱 스페셜리스트인 박경표 씨 분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애널리틱 스페셜리스트인 박경표라고 합니다. AlloyDB는 매우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DA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컬럼나 스토리지 형태를 RDBMS 내부에 포괄한 형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왜 플레드에서 AlloyDB를 고려하게 되었을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드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레드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액션을 제공하는 Saa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SaaS 서비스는 카르테라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가장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고객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능을 백엔드 커스터머 예를 들어 카르테를 활용하는 고객사 개발자 분석가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엔드 유저가 카르테를 적용한 고객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액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리스판스 액션을 해당 웹사이트 및 앱에게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1초 미만의 속도로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대량의 트랜잭션 처리와 분석 워크로드가 섞여있는 형태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OLHP, 온라인 하이브리드 프로세싱 또는 HTAP, 하이브리드 트랜잭션 어널러틱 프로세싱이라고 지칭합니다. 플래드는 초당 10만 TPS 상에서 실시간 분석 및 제안을 수행하며 이미 기존에 쌓여있는 데이터는 10 페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 시간의 비즈니스 요구 조건도 매우 타이트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1초 미만이라는 반응 요구 조건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단계의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으로는 펍섭 및 실시간 큐를 구성하였습니다. 펍섭 큐는 버퍼의 실시간 레코드를 일정 주기만큼 물론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고 이후에 빅퀄이 빅테이블에 적재하는 용도로 매우 잘 맞습니다. 먼저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으로는 펍섭 및 실시간 큐를 구성하였습니다. 펍섭 큐는 버퍼의 실시간 레코드 레코드를 일정 주기만큼 물론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고 이후에 빅퀄이 빅테이블에 적재하는 용도로 매우 잘 맞습니다. 실시간 큐는 이벤트를 실시간 분석 서버에 전달하여 리스판스 액션에 대한 결과값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회 용도의 레코드는 빅테이블과 스패너에 적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큐는 어떤 솔루션이 많이 활용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좀 더 짧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경우 레디스포스업, 메시지 유실이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건이라면 레비덴 큐와 같은 고성능 실시간 큐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반응 결과를 빅퀄이의 별도로 적재하고 향후 고객사 담당자들이 카르테 서비스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구조이며 실시간 요구사항, 대규모 데이터셋 분석,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지정에 대한 매우 표준화된 아키텍처를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알로이드비가 GCP DB 제품군 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알로이드비는 플레드에게 더 많은 아키텍처 확장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빅커리와 같은 대규모 DW 제품군과 스패너 빅테이블과 같은 OLT표에 특화된 제품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스패너 빅테이블과 비교하면 알로이드비는 좀 더 다양한 분석 커리에 적응성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로이드비가 제시하는 어너리틱 펑션은 기존 포스트그레 SQL이 가지는 풍부한 분석 집계 함수를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시 바로 강도 높은 분석 커리어를 수행하여 유효한 워크로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임팩트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빠른 워크로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알로이드비에는 모든 데이터셋이 빅테이블, 빅커리와 동일하게 인제시천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로이드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 중에서 플렉스빌리티가 높은 서브셋을 구성하고 이를 메모리상에 되도록 상주시켜서 최대한의 성능, 비용적 이점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GCP 데이터베이스 제품군을 적용하게 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점은 알로이드비에서 제공하는 인메모리 컬럼나 엔진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플레드 고객사에서는 간단한 방식으로 그들의 실운영 데이터셋과 쿼리셋을 통하여 성능을 직접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바는 인덱스가 없는 일반 테이블 형태의 레코드셋을 통하여 쿼리를 진행했을 경우 두 번째 연두색 바는 정확하게 인덱스를 구성하여 성능 테스트를 한 경우 마지막으로 파란색 바는 인메모리 컬럼나 스토리지 엔진을 이용해서 쿼리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 카운트 쿼리의 경우 인덱스가 없는 테이블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빠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잘 구성하여 활용한다고 했을 때와 비교해도 카운트 쿼리는 10배, 평균 값을 구하는 어그리게이션 쿼리는 2.5배, 카운트 디스틱트 처리는 1.4배의 성능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많은 분석 컬럼므로 인덱스를 명확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디 노말라이즈드 테이블 같은 경우 즉 인덱스가 없는 일반 테이블과 비교하여 결과를 비교한다면 작게는 수십 배, 많게는 백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큰 강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AlloyDB는 HTAP 워크로드에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분석 능력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AlloyDB를 통하여 매우 낮은 레이턴시에 플럭시빌리티가 필요한 분석 워크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어널리틱 제품군과의 효율적인 아키텍팅을 통하여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실세계 분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로이디비의 인메모리 컬래널 엔진이 실제로 어떻게 고객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케이스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워크로드를 알로이디로 빠르고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포스트그레스에서 알로이디로 동종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을 프리뷰로 연체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단순하고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센스 데이터는 알로이디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센스 데이터는 수테라의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알로이디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고 성능 측면에서 350%가 넘는 향상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변경 없이 달성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라클로부터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시는 경우에도 역시나 DMS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DMS를 통해서 오라클로부터 포스트그레스로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프리뷰 단계이지만 마이그레이션을 검토 중인 경우 검증을 위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로이디비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전 간 복제 기능이 프리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DR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DR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타 리전의 리프리카 폴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전 간 복제는 비동기 방식의 복제를 지원하고 프라이머리와 다른 리전에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또 다른 큰 기능은 바로 Customer Managed Encryption Key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프리뷰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 고객이 관리하는 암호화키로 데이터에 대한 안보 코어를 수용하실 수가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CMAC 설정을 하더라도 성능상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가용성 및 데이터 보호, 보안 및 규제 준수, 그리고 개발자 경험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뷰로 단계에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알로이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플레이드와 같은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부터 노이치뱅크, 페이팔과 같은 금융결제 서비스 고객까지 향후 알로이디를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이디를 이미 컨플루언트, 스트림, 믹바이저, 데이터독과 같은 다양한 업계 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과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로이디를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알로이디를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